지금 정가은 씨 같은 경우는 목주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특이하게 이렇게 옆쪽으로 몰려있으세요 가운데는 그렇게 주름이 깊지 않은데 사이드 쪽으로가 굉장히 좀 더 깊게 유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뜯어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스킨롤링이라고 해서 좀 아파요 깊게 잡으셔서 이렇게 롤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엄마 제가 잡아도 가운데는 그렇게 유착이 안 되어있는데 사이드 쪽으로 근육이 되게 유착이 많이 돼서 나 왜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하게 되면 양손으로는 못하고 한 손으로 이렇게 뜯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피부가 지금 노화되고 있으신 게 있어요 목 주변이 축하 속으로 근육이 너무 들러붙어 있는데 겉의 근육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근육으로 바뀌셨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살이 팅팅하게 다시 살아나시거든요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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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요